잘 먹고 남은 흔적들. 설거지향이 어마어마 하다. 주방에선 투명인간 같던 하군씨가 드디어 할 일을 찾았다. 여기 2차, 2차, 3차, 소독 4차. 앞치마 필요 없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여기 열어봐야지, 2차. 딸내미 고생하는데 뭐라도 거들겠다며 나선 일. 평생 하라는 사람이 없어 할 생각조차 못했었다. 엄마가 막 그렇게 하실 때는 별로 도와주시려고 안 하셨었어요. 제가 하니까 도와주시네요. 누구를 잘해? 응. 그리 잘 씻나? 응. 잘 씻고 있나? 응. 똑바로 하고 온다, 내가. 이야기해봐라. 잘못 남아있는데 이야기하고 고칠게. 아, 고칠게. 고칠게. 완전히 탈가질해. 네. 괜찮으니까, 먹어봐. 물론 일이 좀 엉성하긴 하다. 현주야, 그리 일어놓는잖아. 아니야. 세워가지고. 무딘 손으로 차곡차곡 세워놓고 하면 된다 정신으로 밀어붙인다. 하군 씨,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빠, 엄마랑 산책 좀 갔다올게요. 그래. 엄마랑 이리 잘한다. 어디 가까, 어디든지 가. 어디든지 가. 어디든지 가. 응. 산책 갈 곳이 많다는 건 참 행운이다. 어깨가 너무 굽어졌잖아. 어머니, 어깨를 펴보시라고요. 벌리가 여기가 너무 아팠지. 아, 등이 아프다고. 네. 등이 진짜 아파가지고. 엄마가 예전에 너무 많이 숙여서 이래서 그렇지. 운동 능력까지 떨어지면 엄마가 더 힘들 것 같아 부지런히 손을 이끈다. 조금 더 잡고 싶은 엄마의 시간. 앉아라. 예쁘다. 예쁘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엄마, 무슨 생각 했는데? 응? 좋은데. 따뜻하고. 따뜻하고? 응. 엄마가 옛날부터 확신을 잘 줬어요. 응. 저희 아버지한테부터. 아, 나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엄마가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다. 응. 잘 된다. 그런 말들을 옆에서 계속 해주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편찮으시고 나서도 제가 간간히, 아, 좀 속상하고 그러니깐, 아, 이거 왜 이렇지? 아, 잘 될 것 같나? 엄마가 잘 된다. 잘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약간 모의식에 남아 계신가? 그래서 그것 좀 신기했어요. 뭐 항상 좋다, 뭐 맛있다, 뭐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분명히 그러지 않은 순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푸셨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말로 하고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고 그러면서 이제 풀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하고. 우리 친구지. 여전히 웃고만 있는 엄마. 영영 풀리지 않는 숙제만 남았다. 맞대요. 어, 그치? 소원을 빌어야죠, 엄마. 소원을 빌어봐. 무슨 소원을 빌까?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엄마도 말해봐. 기억하게 해주세요, 해봐. 엄마도 다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엄마도 다 알 수 있다고. 맞아. 이젠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다.